부보지와 함께하는 B급 작전판입니다. 아 여러분들 P급 아닙니다. B급입니다. 지난번에 부보지와 함께 B급 작전판을 했는데 호응이 역시 전술 트렌드. 축구 전술은 부보지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빛발이 칩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어질 텐데 아니 이런 팀이 있습니까?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처럼 축구하는 팀 전성기 기준입니다.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라고 아까 패배 느낌부터 시작해야죠. 어쨌든 바르셀로나 전성기 때 라인의 패스에 미친 듯이 축구하는 팀이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티키타카를 하는 팀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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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엄청나게 주고받고 라인 끌어올리고 말이죠. 물론 패브는 난 티키타카 싫어해. 왜냐하면 축구의 목적은 패스가 아니라 골이잖아. 이기는 거잖아. 뭐 어쨌든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팀이 돈은 없어요.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잖아. 요즘 돈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런 시대인데 유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약간 축구적인 낭만을 또 보여주는 팀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이 팀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어쨌건 간에 전술적인 색깔이 가장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유럽 모델리그에서. 맞아요.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팬들도 이런 팀이 있어? 이렇게 한번 지켜보신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팀을 좀 더 전술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코너 들으시면 이 팀 경기 몇 번 봐야 되겠는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다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원래 얘 패스를 주고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계속 패스 패스 패스. 그 팀은 어디냐? 바로 스페인 라리가의 어디요? 라스팔마스요. 라스팔마스. 오늘 라스팔마스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또 이 주인공이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피미엔타 감독 아닙니까? 피미엔타 감독이라고 할게요. 이 피미엔타 감독이 이끄는 라스팔마스. 아무래도 이 피미엔타 감독이 바르셀로나 B팀부터 출발해가지고 지도자 생활 쭉 했잖아요. 그 색깔이 흠뻑 묻어나는 건데 오늘 이 라스팔마스를 아주 전격 해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 라스팔마스가 한번 이제 라스팔마스가 어디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일단 스페인 라리가는 말씀드렸는데 근데 스페인 본토에는 없습니다. 이 팀은. 네 맞아요. 라리가에 참가하고 있지만 어디 있죠? 카나리아 섬에 있죠? 카나리아 섬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옆에. 네. 모로코바다도 더 가야 되는. 그러면 사실상 아프리카 섬이죠? 그렇죠. 지금 구역상은 아프리카에 가깝죠. 근데 왜 스페인 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자주 그러니까 하브리그에 있거든요. 이 팀 승격하면 스페인 팀들이 되게 싫어해요. 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유로파리그라고 생각해요. 유로파리그. 아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네. 저거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스페인 있는 데가. 그 옆에가 포르투갈이 있고 저기를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삼겹살 이베리아 이베리코 그거죠? 그렇죠. 이베리코. 거기서부터 거의 날아가가지고 저 모로코 옆에니까 그냥 아프리카 옆이네. 이야 진짜 저거를 자국 리그를 해야 돼? 네.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과거에는 라리가에 올라오면은 홈에서는 강하고 원정에서는 약하고 상대 팀도 마찬가지로 라스팔마스까지 오니까 지쳐가지고 잘 못하고 라스팔마스도 다른 팀 원정 갈 때마다 안 좋고 그래서 성적을 조금 꾸준하게 내기 힘들었던 저 라스팔마스가 스페인 라리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래도 스페인이 예전에 화 영토 넘피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쓱 가져온 팀 나 저 섬이겠네. 자 근데 여하튼 뭐 라스팔마스는 근데 또 워낙 스타들이 은근히 조금씩 나온 기억들도 있어요. 옛날에 키케도 저기 있었고 감독으로서 자 근데 저 라스팔마스가 뭐 어떻다는 거죠 도대체? 어 근데 이제 그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주로 이제 하브리그에 있었던 팀이긴 하거든요. 2부? 예. 하지만은 이제 그 2015-16 시즌에 승격을 해가지고 이때가 바로 이제 그 키켓 세티엔 감독 뭐 이때도 세티엔이 그 크루이프 어워드를 타기도 했었고 크루이프 어워즈라고 한다면 크루이프는 이제 드림팀 1기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의 어찌 보면 지금의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아 거기에 이제 상을 받았던 사람 그 그러니까 크루이프 이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축구 방식을 그렇지. 그걸 가장 잘 구현한 감독한테 주는 상인데 아 키켓 세티엔이 그걸 탔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예전에 15-16부터 17-18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키켓 세티엔이 결국은 베티스를 거쳐서 바르셀로나 감독에도 부임을 했었는데 망했죠. 예. 망했던 거였고 페드리도 라스펠마스에서 맞아요. 예. 뭐 그랬었는데 어... 그 이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조금 힘든 시기를 거치다가 피미에타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서 2021-22 시즌 4위 그래서 좀 아쉽게 승격에 실패를 했고 지난 시즌 2위 하면서 승격한 데 이어서 이번 시즌은 현재까지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그거네 그러면 승격해서 첫 시즌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 2부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가 이제 첫 시즌 승격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순위 보니까 12위면 잘하네. 그렇죠. 괜찮게 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그 21세기 들어서는 그래도 세티인 감독 때가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평가를 듣거든요. 라스펠마스가. 그런데 그때가 이제 그 승자승 원칙이어서 11위이긴 했는데 그때는 최종 순위가 가장 좋았을 때가 네. 그런데 이제 승점 44점이었는데 이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인 세비아가 52점 8점 차이가 났었거든요. 약간 조금 승점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현재까지 12위이긴 하지만은 승점 37점으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인 레알베티스 7위와 승점이 5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티켓 때가 순위만 놓고 보면 11위로 최종적으로 가장 높았지만 지금 현재 12위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12위니까 그때가 더 좋았던 애가 아니다.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중상위권하고 별 차이가 없는 12위다. 지금이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을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라스펠마스가 최근에 당장 지난주에는 바르셀로나랑 경기해가지고 0대1로 패했었고 그리고 지금 죽음의 일정들은 조금 치렀어요. 그래서 약간 떨어진 거야? 네. 원래는 이 팀이 계속 8위 9위 이러고 있었거든요. 바람이네 완전히. 그러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일정을 거쳤다는 거는 앞으로의 일정은 조금 더 쉽다는 거니까 그러면 승점을 좀 쌓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라스펠마스가 잘 나가고 있다. 이번 시즌. 시작 시즌인데 네. 오케이. 그런데 일단은 감독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이런 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끄는 거야? 피미엔타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 해서 라스펠마스는 세 번째 시즌인 거죠? 이끄는. 그런데 피미엔타 감독은 그동안은 줄곧 바르셀로나에서 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르셀로나 B팀 유스팀 전부 다 감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아 그러네. 연령부터 해서 B팀까지 쫙 다 했네. 이게 그러니까 앞에 제가 경력은 뺐는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정확하게 15년을 바르셀로나에서만 있었던 거죠. 오케이. 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라스펠마스 선수단에서 일단은 뭐 마르몰 그리고 카르도나 무니르 어 산드로 라미레스 그리고 또 이제 훌리안 아라오오까지 바르셀로나 선수가 무려 5명이나 돼요. 아 그 인연 때문에 아 무니르 여기 뛰고 있어? 네. 산드로도 그렇고. 어 산드로하고 예. 어 무니르 여기 있구나. 그럼 밑에는 뭐야? 밑에 표는? 아 밑에는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인 거거든요. 이번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인데 어 빅클럽에서 조금 망했던 선수들을 많이 영입한 거예요. 마르몰이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이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산드로도 바르셀로나 출신이죠. 아 되게 있고. 예. 그리고 무니르도 바르셀로나 출신이고요. 그리고 싱크라베는 아약스 레버쿠젠 이렇게 걸쳐서 온 거고 같은 그 맥락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마빈박도 여기 있네? 예. 마빈박 임대로 왔어요. 마빈박 거의 준주전이에요. 로테이션이에요. 레얼마드리드. 예. 상당히 많이 뛰고 있어요. 현재 그 1500분 가량 뛰고 있거든요. 아 이런 거네요. 다시 정리하면 아무래도 피미엔타 감독이 바르셀로나 출신이어서 바르셀로나에 있던 친구들도 데려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재활공장장 이런 느낌이 있네. 약간 빅클럽에 뛰었는데 조금 흔들렸던 친구들을 데려와서도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 아니면 유망주들. 오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볼을 찰 줄 아는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겠다. 볼을 좀 찰 줄 안다. 그러면서 뭐 그 저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싱크라베 아약스 같은 맥락이죠. 바르셀로나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론에 이번에 그 맨시티가 영입해가지고 바로 임대로 데려온 거거든요. 소위에는 발밑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거죠. 오케이. 어 근데 이 팀이 그러면은 어떻게 선수단을 구축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그 그냥 가장 많이 포지점표에 출전한 선수들 베스트 11인 건데 어 4, 5일 딱 중앙을 두껍게 세우죠. 4, 2, 3, 1 이런 거 없습니다. 미드필더에 숫자 많이 넣고 그 이야기는 미드필더에서 볼 엄청 차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윙들도 전진하지 않는 거죠. 윙들도 미드필더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윙이 전진하면 4, 3, 3이나 4, 2, 3, 1이나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뭐 네덜란드의 전통적 4, 3, 3은 윙질 엄청 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냥 윙들도 미드필더처럼 패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됐어. 이해해됐어. 슬슬 이제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이게 오픈플레이 패스인 건데 특히 이 하프라인 쪽에 그러니까 미드서드에서 엄청나게 주고받죠. 징그러. 나 약간 황곤뽕증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지금 패스맵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기 중앙에 하프라인 살짝 밑 이쪽이 가장 짙은 거예요. 아 저 소위 얘기하는 빌드업 많이 하는 공간이구나. 그러니까 패스를 진짜 미친듯이 주고받네. 여기서 특히 미친듯이 주고받아서 이 팀이 일단 점유율이 60%로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높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극단적으로 남자의 팀이라 불렸던 예전의 스토커시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렇게 오픈플레이 패스맵 이러면 자기 쪽하고 앞쪽만 있을 거예요. 미드필드 없어. 소위 얘기하면 중원 삭제되지. 중원 삭제. 근데 이거는 지금 중원이 빽빽하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패스 성공 숫자도 레알 마디드와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패스를 엄청나게 돌리는데요. 점유율이 라리가 2위 패스 숫자가 라리가 3위. 엄청 점유하고 엄청 패스하는 거네요. 60% 넘기는 게 대단한 거죠. 라스팔마스가 그것도. 승격한 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팀이 수비 진영에서의 특히 이제 패스 숫자 자체는요. 라리가 이번 시즌 독보적인 일이에요. 새로축이 이제 패스 성공률인 거거든요. 패스 성공률은 조금 4위이지만은 살짝 떨어지지만은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숫자는 독보적으로 많다. 이게 경기당이니까 300회를 넘어간다는 얘기네. 그렇죠. 자기 진영 에서의 패스가 2위권하고도 차이가 좀 있죠.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지로나죠. 네. 여기 있는 팀들보다도 완전히 앞서서 유일하게 300회를 넘기는 팀이네. 네. 와 오케이.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제가 이거 때문에 사실 이걸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이게 단순히 이번 시즌을 넘어서 라리가 역대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숫자가 최다예요. 거의 300에 제일 많이 가까워 붙어있네. 네. 역사적으로 아 역사적으로 그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12, 13 시즌의 바르셀로나 19, 20 시즌의 바르셀로나 뭐 이런 식이네. 10, 11 시즌의 바르셀로나 고때 고때면 뭐 이제 황금기 예전에 그냥 황금기죠. 메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많이 하거나 발디올라 감독 시절 그때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자기 진영에서의 패스가 그러니까 라리가 역사 통틀은 거예요. 네. 지금 라스팔마스가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처럼 볼을 차는 팀이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바르셀로나는 전체적인 패스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임에도 라스팔마스가 더 많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이 팀이 많이 이제 전술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꼭 라스팔마스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버지가 이런 걸 딱 찝어주니까 너무 좋네. 근데 좀 지루하긴 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싸울 코코 주전 이제 수비수인데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에 관여하는 모든 거는 상대팀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아. 그 이야기 나 누가 했는지 기억해요. 그 크로이프가 했잖아요. 감독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점유축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왜 당신네들 이렇게 볼 점유를 신경을 많이 씁니까? 무슨 점유율이 무슨 금과 억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왜 볼 점유율이 하는 줄 알아? 자 이론적으로 얘기할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90분 동안 볼을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다면 자 이론적으로 어때? 상대는 한 번도 볼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게 네. 그러면 상대가 볼을 한 번도 소유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공격을 한 번도 할 수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볼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볼을 완벽하게 갖고 있으면 상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크로이프 이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팀이.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실은 우리는 이제 볼을 점유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수비를 하고 숨 쉴 시간을 얻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볼 못 가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볼을 완전히 소유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스팔마스가 경기당 실점이 1.1골로 발렌시아와 함께 공동 4위입니다. 상대가 볼을 못 가지니까 아까 점유율 라리가 이번 시즌 2위라며. 실점이 적은 게 이 팀이 현재 그래도 호성적으로 올리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수비수, 센터백 누가 뭐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다.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올리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그 경기를 시작하면 이제 무승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0대0으로. 그걸 놓고서 이제 9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몇 프로의 확률로 앞서고 있냐 지고 있냐 무승부 상태냐 이거를 보는 그래프인 건데요. 라스팔마스가 60%로 이것도 2위거든요. 무승부인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자기네들이 골을 빨리 넣지도 못하고요. 상대팀들이 골을 빨리 넣지도 못해요. 그냥 0대0이 그냥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골을 계속 돌리니까 골을 계속 돌리니까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극단적인 점유축구로 0대0 스코어를 최대한 끌고 가는 거예요. 리버풀의 클럽이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 나는 티켓 타까 이런 거 좀 지루하더라. 아니 축구가 좀 가서 부탁치고 깨고 헤비메탈 같아야지 그런 느낌도 있네요. 클럽이 보면 바로 이제 톤업을 만한 팀인 거죠. 심지어 약팀이 그러고 있어. 그렇죠. 돈도 없는 팀이 그래서 막 100만 유로로 선수 한 명 간신히 사고 이런 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팀이 또 굉장히 이제 라인을 높여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높여서요. 이 팀이 진짜 이보다 더 높게 플레이를 하는 팀이 없을 정도인데 일단 그 유럽 5대 리그 오프사이드 트랩 성공 순위가 제가 예전에 에스텐빌라가 1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유럽 5대 리그 전체 네. 라스팔마스가 역전했습니다. 아 138회 138회 네. 그 에스텐빌라가 137회 헤탑회가 120회 오사순화가 100회 토트넘이 99회로 5위입니다. 토트넘도 그러니까 저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옵사이드로 상대를 가장 많이 빠뜨리는 팀 네. 인데 토트넘이 유럽 5대 리그 5위라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 수비할 때 야 로메로하고 반도벤 저 하프라인까지 올라가서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하잖아. 그런데 라스팔마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올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더 너무한 팀이에요. 더 너무하다?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점점점점이 상대를 오프사이드 빠뜨렸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프라인 위는 오프사이드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규정상.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약간 하프라인 근처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라인을 극단적으로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는구나. 이 팀도. 그래서 평균이 29.8미터네. 네. 엄청나게 높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팀이 수비하는 방식인 건데요. 그래서 라인을 굉장히 높여서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없애죠. 그리고 이거에 소유권을 잃을 때는 바로 이제 압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시 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만 상대 선수가 3명인데 라스팔마스 선수는 무려 8명 있습니다. 롤레스팔마스 8. 와. 진짜 그러네. 오케이. 그리고 이 팀 또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인 건데 이거는 지금 노란 옷이 라스팔마스죠. 상대가 이제 롱패스 할 때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네. 하프라인까지 다 치고 올라와 있네.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롱볼을 나가는 거를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걷어내요. 자. 지금 이제 바이에스 골키퍼인데 진짜 거의 그냥 다른 팀에 보면 센터백처럼 올라와서 거기서 수비를 해버리네. 노이어보다 더 튀어나오는 골키퍼예요. 바이에스가? 네. 실제로. 아 완전히 이거 수비는 진짜 우리가 많이 봤던 토트넘의 그거네. 그런데 골키퍼까지 저렇게 많이 나갑니다. 어허.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라인을 올리고 막 볼 점유 엄청 많이 하고 패스 많이 하고 이런 팀이네.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후방 빌드업 할 때도 당연히 골키퍼가 참여하고요. 이건 뭐 근데 요새 다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여기도 후방 빌드업 할 때도 박스 안에 상대 선수 3명인데 라스팔마스는 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 거죠. 빨간색이 여기서는 라스팔마스입니다. 골키퍼까지 딱 해서 어 그리고 골키퍼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빌드업 해요. 여기서 노란색이 라스팔마스죠? 원래 노란색이 기본 색깔이긴 하거든요. 필드플레이어가 골키퍼 옷 입은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골키퍼예요. 바이에스 골키퍼가 지금 센터백 하프 라인까지 올라와서 저기서 빌드업을 한다고요? 이게 스피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미친놈 아닙니까? 패스 주고받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건 미친놈이죠. 멍충이 아닙니까? 저기서 볼 뺏기면 바로 실점인데? 그래도 숫자를 충분히 이제 가져가는 거죠. 야 이러면은 토트넘 반더맨하고 로메온 양반인데? 그렇죠. 저까지 그 비카리오도 이렇게까지 나오죠. 비카리오 저렇게 안 올라오잖아? 노이어도 이렇게까지는 어지간하면 안 나오죠. 노이어는 지고 있을 때 올라가죠. 아 오케이. 아 이 팀 재밌겠는데 나분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숫자가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 뺏기면은 위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골키퍼가 이렇게 올라올 때 선수들이 골키퍼 쪽으로 붙는 거예요. 아 지금도 바이에스 골키퍼 나아가지고서 빌드업 하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골키퍼 도와주자. 상대가 압박 오잖아요. 빨간색이 압박 오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의 선수가 골키퍼 쪽으로 오는 거죠. 노란색인 같은 편이 야 도와주자. 막 골키퍼한테 가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안에 밖에서의 패스맵인 거거든요. 뭐라고요? 골키퍼가? 네.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이거 센터맥이죠. 미친놈이네. 박스 안은 아예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에서 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한 걸 일단 빼고 네. 그러니까 자기 골 물을 비우고 나가서 네. 저기 하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골키퍼 바이에스 골키퍼가 거기서 이제 빌드업 킥을 찬 것만 만들어 본 거야? 미친놈이네. 그리고 여기 하프라인 막 이런데도 있죠. 아. 하프라인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거 약간 무슨 고슨도치 같기도 하고. 여튼 되게 희한하네요. 희한한 팀. 희한한 골키퍼네. 이 팀이야말로 그 그러니까 뭐 크루이프라던가 이런데서 얘기하는 골키퍼를 이제 필드플레이어로 넣어서 아예 포메이션을 그렇게 얘기하잖아. 1, 4, 5, 1. 그렇지. 골키퍼까지 넣어서 우리는 원래 이제 그 얘기는 전통적으로 그냥 골키퍼는 당연히 빼고 뭐 3, 5, 2. 4, 4, 2. 4, 3, 3 얘기했지만 요즘 골키퍼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그거부터 출발하잖아요. 1, 4, 3, 3 뭐 이런 식으로 1, 3, 5, 2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1이네. 확실하게 필드플레이어 개념으로 1이야. 이건 진짜 필드플레이어예요. 이 정도는. 골키퍼가 아니에요. 라스팔마스. 그래서 이제 팀의 패스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요. 골키퍼가 팀 내에서 4위예요. 필드플레이어네. 네. 그러니까요. 흡합플레이메이커예요. 지금 골키퍼의 패스 흥렬도 와 얼마요 저게? 78.9% 골키퍼가. 거의 80%네? 네. 골키퍼는 원래 60%만 넘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야 이거 데려오고 싶... 보고 싶은데? 어떤 친구인지? 아 궁금해지네. 네. 어. 이게 지금 골키퍼의 수치인 거죠? 특히... 패스의 방향도... 와. 네. 그러네. 어쨌든 다 앞으로 가네.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흥렬률은 93.3%.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미스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미스를 하더라도 공격 진영으로 보낼 때만 미스가 나오는 건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팀의 패스 맵인 건데요. 골키퍼 평균 위치가 박스 바깥치죠. 박스 바깥치인 것도 재밌지만 진짜 완전히 그 우리 예전에는 리베로 오네. 스위퍼 리베로. 그러니까요. 뒤에서 우리 센터백 중에 가운데 딱 중심 잡으면서 다 연결해줬던. 근데 노이오나 이런 선수들도 이렇게까지 안 올라와 있다니까요. 평균 위치가. 좀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면 그런데 약간 좀 유두리 유두리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상당히 간격이 좁죠. 아. 그렇게. 문제이. 첨첨하게 있었네. 그러면서 패스를 상당히... 그리고 골키퍼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패스를 뿌려줘요. 아 그래서 스타일을 보면 전성기 기준으로 해서 바르소로나의 느낌이 확실이 된다는 얘기를 했구나. 네. 오케이. 삼각대응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이제 그 핵심 선수인 키디안 로드리게스. 이 선수가 이제 팀의... 미드필더잖아요. 네. 가장 패스도 많고 가장 골도 많고 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약간 좀 왼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긴 하죠. 근데 확실히 바르소로나 축구하려면 또 이런 미드필더 쪽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니에스타나 차비나 이런 것처럼 미드필더 쪽에서. 움직임이나 패스맵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요새 굉장히 조금은 핫한 편에 속하고요. 약간 두뇌 같은 역할을 하나 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팀은 상당히 라인 높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만약에 다 물러나서 수미하면 박스 근처니까 태클에 조심해야지. 그렇죠.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사실 거기서는 뭐... 태클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당 태클 성공 횟수가 10.7회로 공동 3위. 태클 많다. 네. 다만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높여서 플레이하고 태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압구 경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퇴장 횟수가 4회로 공동 5위고요. 좀 많고. 당장 지난 바르셀로나 전에 골키퍼 퇴장 당했습니다. 아, 바르셀로나 전에 골키퍼 퇴장 당했습니다. 아, 대장 당했죠. 미친놀리라 그러잖아. 미친놀리라 그러잖아. 퇴장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 허용도 6회로 공동 4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 같아. 네. 좀 그런 팀입니다. 약간 숙명이지 뭐. 네,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신으면 그냥 롱볼 쳐야지 뭐. 네. 어, 근데 이제 이 팀의 또 다른, 지금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퇴장과 이제 페널티킥을 좀 많이 허용한다. 어, 근데 가장 근원적인 단점. 어, 팀 내 최다 골이 미드피더인 키디안 로드리게스로 6골이고. 그리고 이제 2위인 카르도나도 이 선수가 선발이 아니에요. 쪼커잖아, 쪼커. 그러니까요. 6경기 선발에 15경기 교체거든요. 근데 쪼커인 선수가 3골을 넣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주전인 산드로 라미레스는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문 이르는 3골. 네. 막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머니죠, 머니. 그렇죠. 돈이죠. 우리가 골 결정력은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아름다운 축구를 해도 때려 넣는 건 그냥 공격수 한 명이거든. 그렇죠. 결정력은 솔직히 그냥 슈팅발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돈으로 사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좀 가난하다고. 돈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머리 막 해가지고 막 예쁘게는 차는 거야. 근데 결정력이 없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네요. 이것도 이해돼요. 극단적으로 그냥 수비진영에서 패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자. 이건 거죠. 그래서 이 팀이 일단은 팀 득점 자체도 29골로 15위. 순위보다는 떨어져 있네요. 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기대득점은 28.4골로 최하위. 그렇지, 이해돼. 그리고 경기당 슈팅 숫자도 10.6회로 밑에서 3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앞에 바로스로나 전술적 스타일만 놓고 봤을 때. 어, 궁금한데? 미친골 리프 아니야? 막, 어,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경기는 막상 보면 좀 지루해요. 이렇게 양쪽 다 슈팅이 안 나와. 볼을 라스팔마스가 계속 안 뺏기면서 점유만 하니까. 오케이. 근데 전술적인 트렌드를 지켜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조금은 이 팀의 스타일을 볼 수 있게 만든 건데요. 하이라인 98%.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강렬함인 거죠. 인텐시티. 92% 상당히 강렬하게 플레이하고. 당연히 뭐 후방 빌드업도 높고요. 그리고 점유율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전진하는 비율 굉장히 높고요. 아, 극단적이네. 저기 슈팅 퀄리티나 기회만 들어가는 거는. 와, 거의. 슈팅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는 선수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어, 찬스 만드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아. 그리고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공격한다. 아, 그게 96이야? 사실 저기 말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인내심을 갖고 공격한다. 계속 볼만 돌린다는 거야. 아, 저 슈팅을 아낀다. 하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더라도 되게 극단적이네. 네, 뾰족한 거와 스타일이 확실하네. 아, 라스팔마스. 아, 근데 재밌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아, 근데 좋네요. 아, 역시 부보지가. 잘 찝어내. 아, 사실. 다 뭐. 빅클럽이나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뛰는 팀만 얘기하지. 누가 라스팔마스 이런 걸 주목하겠어. 근데 라스팔마스의 어떤 그. 지금 왜 라리가에서 어쨌든 승격하자마자 중위권을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단순히 그냥 순위나 성적이 아니라. 야, 전술적인 트렌드로 여기는 한 번 볼만하다. 오, 되게 좀 희한함이 있다. 거기다가 팀을 이렇게 하나의 특징으로 잘 만들어내면은. 객관적인 전력이 떠지는 팀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쵸. 아니, 저는 어, 한 번 이거는. 이 팀은 우리가 전술 트렌드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내가 팀을 맡거나 이런 분들도 한 번 눈여겨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아, 좋네요.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이런 것처럼. 돈이 없어도 전술적인 거로 끌어올리면 충분히 스페인 라리가처럼 이런 데서도 중위권의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저는 의미있었다고 봅니다. 어, 라스팔마스. 다음에 꼭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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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